이거 뭐지? 이거 우주비야? 아니요! 나보다 우주비야! 좋아! 노지! 티비! 띠띠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뚜마트지TV의 뚜마입니다! 자 그리고 뚜마음 뚜마트지 오랜만에 저희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이소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뚜마트지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요! 엄마, 아빠에게 쓸모없는 선물을 고르면 됩니다! 쭉 10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뚜마트지 엄마팀이 아빠한테 쓸데없는 선물 샀어! 쓸모없는 선물 샀어! 근데 아빠가 그거를 3개 이상 어 나한테 쓸모있는데? 라고 느끼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도 뚜마랑 아빠팀 뚜마랑 엄마팀이에요! 자 갑시다! 자신있어? 응! 아 그럼 자신있지! 나는 나는 야 뚜마야! 뚜디야! 나는 진짜 자신있는 게 뭐냐면 뚜마님이 진짜 어떤 걸 쓸모없는 선물 하는지 다 알거든? 뚜마한테 쓸모없는 걸 난 진짜 잘 알고 있어! 나만 믿어 알았지? 다이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다이소! 뚜마야! 아빠한테 쓸모없는 선물 살 수 있어요? 10개? 진짜요? 기대해 볼게요! 10개? 저는 여기 저는 웬만한 건 다 쓸모있는데 뭐요? 1개 쓰지 않게? 어 알았어 알았어 아휴 절대 못쓰면 그럼 당연하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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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행운을 빈다 오늘 대결은 내가 승리할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나? 레깅스? 어 이런 거 필요했으려나? 어? 어? 여성용 요가 양반 이런 거 아니야! 엄마 요가 한다고 할 수도 있어 어? 나 요가 할 건데? 이렇게 해도 어떡해? 남궁 놀이 필요 없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어?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엄마가 근데 어? 잘 됐다 어?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고마워 너 쓰면 어떡하지? 아 그럴 리가 없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일단 하나 했고요 이름 스티커 엄마 필요 없을 거 같거든? 잠깐만 뚜마함으로 해서 뚜마함으로 하나 해서 해볼게 잠깐만 최강 기 요 미 두 맘 이거 진짜 최고 쓸모없네 최강 기요 미 뚜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봐봐 봐봐 최강 기요 미 뚜마 이거 쓰나보자 가자 가자 이거 어때?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나 좋은 좋은 생각났어 진짜 좋은 생각났어 대박 여기 그거 있나? 어린이 아기 변기? 응 찾아봐보자 가자 가자 이거 어때? 좋아 이거 이거 아빠 맨날 양말 없다고 그러던데 아빠 아빠 간 거 아빠 샀어 샀어? 있어? 강아지 거를 사서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응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 네 너 이거 뭔지 아니? 숨 쉬는 거 아 하하하 하하하 어떻게 안 돼? 이리 봐 써 봐 왜 이렇게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방영화제잖아 이거 다 아파트 쓸모있는 거야 여기는 패스 패스 엄마 닮았는데 나 닮았다고? 응 야 너 일로 와봐 나 닮았다고? 엄마 닮았네 어? 나 닮았다고?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또아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가 엄마보다 더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보잖아? 이거? 볼래? 이거 아빠 다 쓸걸? 어? 아 여긴 아니고 다 쓸걸? 근데 이제 그거지 고무줄은 앞머리 묶을 수 있잖아 세수할 때 헤어밴드도 세수할 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애를 써도 어? 이런 거 좀 심한데? 이거에다가 득템 득템 이거에다가 팔찌 붙다라고 아 팔찌는 쓸모 있잖아 아빠 한다니까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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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지금 이거 봤어 아 대박 왜 하고 우리 아빠는 여자로 만들어 왜 자꾸 왜 자꾸 아빠한테 아이브 춤을 추라 그러는 거야 아이 너무 웃긴다 벌써부터 웃긴다 왜 어? 뭐야 너무 좋은데? 자인상가짜 아 아빠 피부 까만이니까 어 아빠가 피부 까만… 아까 피부가 까만... 아빠가 피부가 까만인데 이걸 왜 샀는데? 과자 과자 2개 남았어 2개 저희 2개 남았다영 이쯤에서 우리 뚜진이는 아빠팀은 뭘 사고있나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뿅! 애견용 프리스비 우리 강아지가 없잖아 요뚜봉이한테 던지면 물어올까? 이거 정말 필요없어 사각팬티, 남성 사각팬티 괜찮은데 좋아 괜찮은데 뭐야? 엄마 곁담 많이 날 수도 있잖아 괜찮다 괜찮다 남성용 코털가위 괜찮다 이거 우리 이거 할까? 끝났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저희는 다이소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봐도 봐도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쓸모없는 선물 10가지를 잘 샀나요? 깜짝 놀랄걸 우리 깜놀일거야 우리 깜놀일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우리부터 할까? 우리 자신사만 해보세요 그래 첫번째 아빠 근데 궁금한게 네 엄마 아빠가 안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아빠는 안돼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주제를 맞췄기 때문에 왜 좀 탐나는게 있는가 보죠 왜? 엄마 아빠 기준 그럼 다음에 안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뚜아뚜지가 쓰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이번 영상은 그걸 중점을 두고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아니 탐난게 있구만 내가 자 일단 뚜만에게 쓸모없는 물건 10가지를 준비할게요 꼬대 한번 꺼내보세요 억지 부르지 마세요 네 절대요 첫번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이죠 천원입니다 저리 추워 필요 있으시면 드셔도 되고요 없어요 비가 와 이거는 제가 먹도록 할게요 아 처음부터 너무 강한데 이거는 뚜지가 골랐는데요 아 좀 불안하긴 한데 자 양궁 양궁 장난감입니다 응? 필요 파티 양궁놀이 아 이거 진짜 아니 필요하다고 하면요 진심 하루에 30분씩 이거 써놓으면 일주일 동안 인증해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돼? 아 근데 근데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필요하면 난 사는 30분씩 일주일? 내가 산 것도 그러면 적용되는 거야? 아 아 아 내가 필요 있다고 하면 내가 필요 있으면 진짜 쓰는 거지 자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있냐고요? 아니요 예 근데요 근데요 운동화가 좋잖아요 아 이거는 엄마, 아빠의 뽀뽀스 맞추는 거잖아요 엄마는 근데 이거 내가 먹었어 아 유투지가 하세요 세 번째 세 번째 바로 바로 이것도 이거는 뚜지가 골랐어요 짜잔 짜잔 중장비 장난감 아 필요하지 이게 아까 모래풀하고 약간 중장비 장난감인데요 어? 나 이거 필요할 거 같아 왜요? 고양이 똥 치울 때 화장실 집어넣고 이걸로 하면 대신 퍼주는 건가? 나 맨날 요즘에 똥 푸느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똥의 크기보다 이게 작아요 바가지에서 작아요 너 아니 아니에요 똥 싸야지 모르나요? 자 어쨌든 요거 필요 없다고 똥 한 번 했으니까 우리 지금 봐봐 똥아 저건 엄마가 쓸 일이 없겠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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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슴 오 아니야 나 쓸 일이 없어요 자 네 번째 바로 갈게요 엄마 머리 빗을 때 이거 뱉거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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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그래 넥타이 어 이거 왜 쓸모가 없어 이거 고양이 놀아주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빵터니죠 역시 어린애들 개그 전문 아 뭐야 이제 재미없어 두 번은 하지마 웃는데 웃잖아 두 번까지 알았어 알았어 아 이제 안 있네 어 나 웃네 내가 그거를 쓸 일이 어 있어요? 있냐고요 아니요 진짜 안 쓸래요 자 이거 필요 없다고 보자 자 우리 4연승 자 다음 애견용 프리스비 어? 필요 있어요 원반 던지면 개가 물고 오는 거 필요 있는데요 고양이 뭘로 고양이요? 이게 던지지 않나 개미랄걸요 네 너가 주소 와야 돼 주인이 주소 와야 돼 왜요? 근데 이거는 쓸모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강아지가 아니라 뚜라랑 나랑 뚜지랑 나랑 던지고 놀 수 있을 거 같아 마당은 아니 딸들이 개예요? 응 아니 이거는 할 수 있을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거는 쓸게요 맞아 이건 쓸게요 하루에 30분씩 일찍 가능해요 쓸게요 맞아 이건 가능해요 아 우리 쓸만한 거 몇 개면 지는 거지? 몇 개 이상? 세 개 하나네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다섯 개 남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네 자 다음 헤어 탈색제 어 쓸게요 딱 좋아요 쓸게요 쓸게요 머리 완전 다 빠져요 고마워요 노란색이에요 아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탈색하는 건데 잘 쓸게요 노란색이에요 나 그렇잖아도 이번에 미용실 갈려야 했거든 인증해 주세요 네 남성 사각패티 좋아요 좋아요 남성 사각패티에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나 뭐가 좋다는 거죠? 아니 요즘에는 여자들도 그 사각 트렁크 팬티 많이 입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색깔은 조금 아 색깔 좀 자세한번 볼게요 색깔이 오 네 좋아요 진짜 있는다고? 응 인증해 이거는 네 왜 남성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말해줄래요? 해줘요 줘보세요 네 그니까 남성은 국소리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냥 털이 많이 나나요? 네 충격인데 쓸게요 나 지금 알았어요 저런 10년만인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코에 콧속에 털이 엄청 많이 나 쓸게요 자라나요 이렇게만? 아니 가끔 하나, 한두개씩? 왜요? 표정들이 왜 충격인가요? 그게 충격인데 근데 저도에요 왜 이렇게 쓸모있는 것만 살았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뜯어 줘보실래요? 네 손가락이 들어가면 쓰고요 안 들어가고 못쓰지 아니 이건 억지잖아요 억지 아니지 왜 억지야 젓가락인데 손가락질 못하세요? 난 이거 안 빠져 끼긴 게 없는데 안 빠져 아퍼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걸로 하구요 못써요 근데 얘기 듣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 마지막 하나 마지막이에요? 벌써? 네임 스티커인데요 네 뚜마미인데 그 위에 최강 귀요미 뚜마미라고 써있거든요 어떻게 물품에 붙여놓을 수 있으면 좀 쓰실래요? 당연하지 나 되게 귀요미로 유명했어 응 고마워요 잘 쓸게요 와 다섯개다 아니 근데 되게 하나 둘 되게 이거는 기분 좋은 선물이다 이거 스티커는 진짜 기분 좋은 선물이다 첫 번째 아니 너무 강한 거부터 꺼내지 마세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우와 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해야 해 네 그쵸 잘 생각하면 잘 대답하세요 일단 이거 하고 잠깐만요 설거지 하면 어떨 거에요? 근데 어차피 설거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끼고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거 끼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 뚜마미야 너가 얘기하니까 근데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나 가끔 해요 근데 이걸 끼고 할 건가요? 공부장관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아 이거 너무했다 나도 가끔 해요 아 너무 웃겨 누룩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짜잔 자 이거 머리 아니에요? 진발 머리 뭐라고? 봐봐 아 만번 아닌가요? 네? 만번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아니 청소기가 있는데 왜 이걸 아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름이 방빛 방빛잡이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 와 대박 와 와 자외손은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 아 왜? 남자 꼬탈 가위 사아놓고 이게 뭐야 저 뭐냐면 안 보여주셨어요 지금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 데일리 아이래쉬 네 아 특별히 자연스러운 걸로 골랐어요 이거 이거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다녀야 되는 거네요? 네 인증 어떻게 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와 와 와 와 아 아 저랑 더 겹치네요 네 그래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번 껴보세요 탑 탑 탑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야 야 저요 우리 지금까지 빵개 빵개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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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해야 된다니까 인증 네? 인증 인증 우와 근데요 이걸 하려면 네 매일매일 춤출 때 아이보 이거 끼고 사야됩니다 이거 뜯어줘 와야 아 근데 나 이거 쓸래 어 쓸래 줘보세요 뾰로롱 이거 제가 좀 쓰려고 해요 어 네 어떡해? 그러면 매일만 할 수 있어요? 뚜하토지 학교 응? 그 데리러 갈 때 이러고 갈게 어 좋아요 응 인터넷에 이렇게 다 올라오고 학교 출입이 안 되나요? 안 되나? 아 당연히 안 되지 어 이거는 뚜하토지 제가 좀 억지를 보려고 했는데 못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와 야 진짜 필요했어 물 마실 때 어 인증 인증하래 인증 인증 기다려봐 빨리 열어봐 나 이거 숨 쉬는 거 안 돼 숨 쉬는 거 안 돼 그래서 입을 빨아서 컵에다가 담으 다음에 어 어 우리 물 마시는 거거든 어 애들 표정 봐 물 가져가?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래 왜 뭐 하게 어 바람이 나오는데 잠깐만 봐봐 머리 말릴 때 머리 말릴 때 머리 말릴 때 아 애쓴다. 필요해 머리 말릴 때 쓰면 돼. 애쓰시네요. 머리 말릴 때 필요 없잖아. 없지 버리지 마세요. 그럼 쓰지 써? 아 정말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한 걸로 할지. 근데 큰일 났네. 남은 4가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악사살인데 너무 귀여워요. 마이클이다. 마이클 마이클. 라면 한 개 끓여. 라면 한 개 추가. 마이클 여기 있어 마이클. 마이클이거든. 마이클 마이클 여기 마이클 있어. 망사 자동 핀. 우와. 그 다음에 그 실.. 그.. 그 첫 망에다가 나머지 머리를 집어넣는 거야. 어 아니 아파. 이런 못 쓰는 걸로. 아 여기 안에 머리를 늦는 거야. 그냥 핀은 안 샀지. 그냥 핀이면. 그냥 핀은 안 샀지. 한 번만 사주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오줌이. 아니요. 아니요. 남자 오줌이. 드디어 남성용이 나왔습니다. 쓰세요. 타란. 이거. 그 이만큼이잖아요 호미. 네. 제가 사면 넘쳐요. 어떡해. 어쩌라고요. 모델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 왕자 소변기. 차에 아빠 차에. 응. 가끔 운전하다가 소변이 마련돼있거든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이게 뚜껑이 없잖아. 저게 뚜껑이 없잖아. 아 어찌 부르지 마세요. 필요가 있어요. 어쩔 거예요. 자 한국에. 뭐지? 까만들. 고탈령 아빠가 팬티스트다. 수지와 아빠가 완패했고요. 수지야. 네 이 자식아. 어때요? 우리 쇼핑 실력이. 추츠리에. 깜짝 놀랐쭈? 다음번에는. 쓸모없는 선물 한 번 더 하자. 아이 안 돼. 오늘 보고도 그래.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거 말고. 응. 수아 수지한테 필요 없는 걸로 하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거 산 것 중에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버리지 않고 쓰고.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